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이동관씨의 아들아폭 논란, 언론 탄압 논란에 이어 위안부 관련한 망언까지 터졌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각한 인물로 알려진 김장환씨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시끄럽다고 표현하며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냐,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다지만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김장환의 이런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면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아들 문제도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 하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지명했다. 어떤 인간인지 알겠다. 자기 자신이나 되돌아보고 떠들어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스스로도 비상식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빌드업, 눈에 훤히 보이고요. 신혜한수에 출연해서 허수리했던 것도 최근 논란이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 사장이 방금 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한마디로 저 사람은 수사를 받아 마땅한 인물이지만 방송장악 경험치가 만렙인 만큼 정부에선 어떻게든 뚫고 갈 거고 언론은 열심히 옹호하고 청문회가 열려도 결정적 한방 없었다며 야당을 탓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목적은 KBS를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을 꽂을 거란 것도 예고했고요. 궁극적으로 KBS, MBC 낙하산 사장은 밖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들의 본질은 공영방송 무력화,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민영화가 목표다. 여기에 변수는 총선인데 이런 심각한 상황일수록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동강 같은 사람에 꽂으려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으로, 노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막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장악, 독재본색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정말 기가 막힌 대응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해외에 간다고 하니 많은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 보고요. 또 나가서 이번엔 어떤 사고를 치고 올까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원도 1급 인사를 번복해서 내부가 난리가 났는데요. 1급 간부 7명 보직 인사 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대기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제각까지 거친 뒤에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하고요. 그래서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들도 이건 초유의 상황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정원 간부 A씨가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또 핵무장론을 꺼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정활동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심지어 동성에 찬성 못한다며 약자와의 동행은 역시 허울뿐이란 비판까지 불러왔습니다. 전장현을 또 비난하고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김재원씨는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최근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신체 정보를 털린다면서 식기에 묻은 타액, 배설물까지 몽땅 수거해서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체 정보가 완벽히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원희룡 장관도 양해동씨의 분신 관련해서 망언 논란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이걸 거부했습니다. 비난의 관역이 잘못된 거라며 자기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한 거 없다 그러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지난달 17일 원희룡 장관은 한참 선을 넘은 발언을 했었죠. 참고로 원희룡씨의 주장은 경찰의 발표와도 배치돼서 많은 사과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로조와 양해동씨의 유족은 조선일보 최현민, 원희룡씨를 고소한 바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이 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비판까지 나온 거고요. 게다가 경찰에선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 후원자 회사 6곳을 계좌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산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황보승희 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건 아닌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왜 이렇게 잠잠한가 싶은데요.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민주당에선 황보승희 씨를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김기현 아들을 조사하겠다며 가상자산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스킬을 써서 똑같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여기에 또 어떤 잣대에 들이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금태섭 씨가 9월에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민낯이 드러났지만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